1990년대, 보행로봇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레이버트가 창업한 보스턴 단일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 회사가 올린 영상입니다. 2종 보행로봇 아틀라스. 마치 사람처럼 자유자재로 뛰어다닙니다. 아틀라스의 핵심 기술. 전문가는 다리가 아닌 몸통에 숨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로봇이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서 지금 점프할 때도 위로 이렇게 팔을 들면서 그다음에 이 경사를 움직일 때도 어깨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잖아요. 사람처럼. 네, 그렇죠. 바꿔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약에 팔을 묶은 상태에서 저 장애물을 건너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상체를 활용해야 되니까. 이게 딱 보이네요. 10년 전에 탄생한 아틀라스. 수색과 구조 작업을 위해 개발됐죠. 그걸 이제 오류나 에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나 얻는 형태라고 보면 사실은 그걸 실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제공해줍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발판 삼아 현존하는 최고의 슈머노이드로 성장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이런 똑똑한 로봇의 개발은 더 칼력을 봤습니다. 로봇계 스팟은 팬데믹 기간 보스톤에서 원격 의료에 활용되기도 했죠. 팬데믹이 원거리에서 비대면으로 활용 가능한 로봇 개발을 앞당긴 겁니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똑똑한 로봇.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AI 전문가 윤석로 교수. 정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봇 그러면 사실은 인공지능 로봇 그렇게 되면 슈머노이드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주 극소수죠.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사실은 문학작품 속에서 아주 옛날부터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꿈꿔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나 이런 쪽에도. 그랬나요? 그리고 나서는 1920년대 로봇이란 말이 원래는 체코어거든요. 체코어의 노동을 뜻하는 단어가 로벌타라고 합니다. 로봇의 개념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 단어는 체코 극작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명령에 따라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로봇 생산성을 극대화시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로봇의 역할이 바뀝니다. 공학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전력이 부족하니 착륙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기술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돌발 상황에도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 사람의 명령이 없어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지는 무인 로봇의 척전지로 가봅니다.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자세히 보면 후방에 카메라, 로프에 기주국 센서가 달려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간 테스트는 직원과 연구원들이 진행했죠. 웨이모는 10년 전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팬데믹 기간 웨이모의 기술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됩니다. 지난해 초 5세대 시스템을 완성했죠.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피닉스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선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합니다. 많은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죠. 자율주행차의 수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그런 것이 있고요. 몇 단계로 나누어져요? 네,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6개 단계인데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0, 1, 2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은 주도권을 쥐고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 4, 5는 자동차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지난해 6월, 대만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전복된 트럭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딪힌 겁니다. 2015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는 약 80여 건. 기술 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사고는 대개 반자율주행인 2.5단계에서 발생했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자율주행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오토비. 연구원 내에서 시험 운행 중이죠. 운전석이 없고 앞뒤 방향으로 마주보는 좌석만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인공지능으로 음성을 인식을 해서 목적지를 음성으로 설정을 하고 출발하자면 출발합니다. 하이, 오토비 출발. 출발합니다. 오. 음성 인식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한 오토비. 테스트 주행 중이어서 시속 25km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은 여기 밑에 볼 수 있는 모니터, 컴퓨터가 여기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 자율주행 차량의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걸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인공지능으로 차선 마커들을 검출하고 구축돼 있는 정밀맥과 비교를 해서 이 차의 위치를 계산한다. 정확하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이런 동적 핵체들을 검출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과 차를 구분하는 오토비. 그렇다면 주행 도중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섰어요. 보시다시피 섰어요.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고 횡단보도라는 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니까 승부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을 인식해 스스로 멈춥니다. 그렇다면 일반 도로에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연구진에게 알리지 않고 제작진이 깜짝 테스트를 했습니다. 돌발 변수에도 대응하는 오토비.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아직입니다. 충전, 4시간 충전을 하면 7시간 구동이 가능하고 74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출석을. 네. 그리고 보시는 관제 센터입니다. 아, 여기 관제 센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애들이 오토비 초연결진흥 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원만한 자율주행을 위해 관제 센터에서 여러 정보를 모아 차량으로 전달하죠.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율주행 차량은 센싱의 한계가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는데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가면 안 되겠죠.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그런 공사구안을 인식을 해서 기지국끼리 통신을 하고 차량에 실시간 전달해주면 자율주행 차량이 우회해서 가는 그런 식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2027년 4단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합니다. 최소한 야간 그리고 이제 뭐 우천 환경 비가 많이 폭우 같은 게 아니고 비가 조금 오는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4단계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